팥쥬 주현이 정지 1 3ec 그녀 1 3 그녀 엑소 영국 그리고 없나? 응 아무것도 없어 먹었다 그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큰 돈 줄게 큰 돈 받고 있다 잊지마해? 만일 밖에 없나? 응 200원 밖에 없는데? 하는 마음은 안되겠나? 그럼 내가 너 혼자 먹을까? 응 니 먹는다고? 이거 할래? 응 나 안 먹는데 난 먹고 싶다 난 이거 먹어 안 먹고 싶다 이거 좋아하는데 따줄게 맛있겠다 잡고 있어 우와 따끈따끈 하자 응 이거 좋아하거든 응 맛있나? 맛있어 응 맵지 맛있어 주전자 주전자 봐봐 이거 안 귀엽나? 우리나라 주전자가 왜에 와있노? 응? 무슨 맛인데 그건? 보리차 보리차? 응 보리차 맛 보리차 맛? 응 이건 파란거는 차온거 빨간거는 뜨거운거 빨간거는 뜨거운거 응 어 터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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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 있네 이거 터리스라고 해도 체인점인거 응 이거 비키라 불소름 비키라 이런데 응 코코아 이거는 누구다 유즈니까 거의 유자차 맛이야 유자차? 응 지금 일본에 유자차가 유행하거든 응 그래서 공경에 커버쇼 가면 유자차가 메뉴로 생긴 가기가 엄청 많아있거든 응 근데 일본사람들 유자차가 좋아하거든 이거 사놨어 뭐 안나싶어 응 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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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둥 주둥 주둥이가 큰거 보니까 포도알맹이가 들었는갑다 응 응 응 응 이거 파리 쓰고 있는 아 매진이다 매진 안내enne 아 2 크게 2 3 2 0 네 2 3 5